11월의 디지털 음원 1위는 트와이스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먼저 사이언티스트로 7일에 가온차트, 그리고 어제 올해까지 11월 응원분은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종교 3집 타이틀 사이언티스트를 위해서 많은 감독께서 힘써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큰사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큰 선까지 저희가 받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티 여러분, 이렇게 처음 만들어주신 사인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꾸음 음악과 무뎌 공연을 수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y name is Nia 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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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